흠 9. 홈쾅 활연히 이야 잘 피하고 왜게 안됐냐 깨빨라 아니 레드 썼는데 와아 보고싶네 후 아하하하하 안 돼! 와 반응! 이야하 아하 이 와 잘한다 아이 처국 인데요? 짠질나가 아아 스트레이트 와 가드가 안되네 뭐 어 어 어 어 안 돼 아 아 반식이 잘 피했는데 어 어 아휴 틈이 없어 틈이 없어 와 카운트를 또 봤어 말리네 아휴 아니 아니 우와 가위바위보 다짐 에잉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잠시게 돌아버렸네 아휴 압박이 멈추질 않네 25이상 쓰면 안되겠네 아 워 어 아 어 아 진짜 재빠르다 재빠르다 우와 하하하하 우와 아 왜왜왜왜 이야 큰일났네 정신을 못차리겠네 너무 잘한다 어 뭐야 아니 왜이렇게 잘개기냐 웨이브 두번 맞추면 공격이 딱 나오네 아 존나 빨리 일어나네 어 왜 아 13까지는 안되는구나 와 콤보 어떻게 되지 진짜 감이 안오네 아 반시계도 잡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gery 스 아 아 아 아 아아.. 힘들어.. 와.. 타임이 왜이렇게 잘 꼬아? 아 이런.. 아 어떻게 걸려.. 너무 잘해요 오마.. 엥? 에엥? 하아.. 프레임 싸움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 안치네.. 우와.. 어우.. 아싸.. 에엥? 와이씨 안보여 어.. 아니 아니.. 아아아아.. 진짜 너무 빠륵하다.. 우와.. 개잘해.. 개잘하네.. 4번이나 저번에.. 와.. 지려.. 어? 아.. 가드가 예술이네.. 하나도 안통하네.. 아이씨.. 아이씨.. 아 제발..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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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 엄청 튀기네.. 아니.. 보거맞는거.. 야? 어어어.. 왜 하단을 보이냐.. 누려가지고.. 아.. 아.. 딜교가 너무 안되네.. 이거.. 딜교가 너무 안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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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 이isf이 seen 전쟁, aging Kim 와 뭐야 천재야 진짜 동체시력 장난 아니네 상단 한 번 지나갔다고 드래곤어 펄을 날려버리네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아 대신 안 왔어 아 대신 아 미친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오 강등 야 큰일 났다 아 이게 타이밍이 좀 더 빠른 거 있어야 돼 아 오케이 아 지금 안 돼 게임 좀 더 해보자 아직 덜 됐어 나이스 뭐지 즐기도 하는구나 내가 개일까라 생각하고 즐기도 하는구나 우와 너 어떻게 막았어 막아도 놀랬네 다 있네 아오 빨라 우와 우와 아 앉았어 앉았어 역시 비상 비상 뭐 뭐 아니 어떻게 다 흘리냐 저 정도 프레임은 다 흘리고 시작하는 것 같아 아이고 왜 따라와 하하하하 와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야 하하하하하하 걸리지가 않네 아니 내 타이밍은 언제 오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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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떻게 한거야 우와 진짜 빨리 앉았다 이러나 조금 알겠다 조금 알겠어 하하하하 와 호밍기로 시작하네 야 동체시력 진짜 야구선수야 아휴 따라오지마 오 오 아니 아니 내공기박전 오 제발 아 이 사람 기상킥 쓸 것 같았는데 와 심리가 장난이 아니네 어우 다행이다 확신하고 쓰네 아주 아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대쉬가 안 나가지 또 한자 있어 딱 발을 안 흘리자 어어 어이 소리도 있어 아 그냥 흘렸다가 일어나는구나 처음에 어허 어허 아니 이때는 그냥 쓰네 아까 안쓰더마 와 신기하다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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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가 없어진게 이런 캐릭터 때문 아닐까 절라 쎄가지고 하이킥 콤보가 없어진게 아 따라오는 하이킥 하니킥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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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흘리고 있네 오예 때린줄 알았다 우와 전자세요 이거 잘했네 조심해라 안돼 카운터가 났어 오우 그냥 일어나자 여기 로우 트랩이구나 아 그렇구나 마무리하려다가 훅 갔네 뭐야 이 게임 아아아 이야 마신이 코앞에서 안닿네 까비 오예 뭐 썼지? 하이킥 썼나? 나이스 상이다 그냥 안닿네 오케이 돌려줘 봅시다 어? 김예보 문예편이 아십니까? 제가 이맵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어떻게 운이 좀 좋은 것 같아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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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와 이걸 참아? 형님 아 우와 이걸 참는다고? 대단한데? 흐흐흐흐 너무 위험했다 아킥 쓸텐데 아아 와 너무 빨라요 와 나이스 가자 야 야 이 씨런 쓰레기 오 형 잘못했어 아아 야 심리 미치겠네 꿀밤 어 으허하 BURS 그러니까 으아 길어 대시야 도와주세요 대시야 도와주세요 아 죄송 다행이다 안다행이네 아 깜짝이야 우와 다행이다 뭐야 아 깜짝이야 망토 너무 휘둘려가지고 내가 놀랬네 죄송해요 아 실수 아 아니 형이 아 심심한 벽이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여기서 슬라를 써도 그게 없구나 드래곤 오프를 쓸 리가 없지 여기서 아 아 이 분이 동치시력이 제일 좋은것 같아요 일본 유저들 중에 제일 빠르고 아니 나도 들어가게 해주면 안될까요 아 아 뭐야 저렇게 빨라 소름 돋게 빠르네 아 형 아 아 가드된 다음에 이득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야아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쓴건데 갱 막아버리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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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철을 줘버렸네 뭐야 상대도 노린건 아닐 텐데 아 아 아 어 그렇지 애호를 피하지마 아 응 이 거리가 멀어갖고 이걸로 될거 같더라 동물이 와 아니 진짜 천재가 이거 레드밖에 없거든요 이거 와 나사야 저기 나오네 저기서 썸머했다면 내가 죽었겠지? 아 무조건 앉아있네 저 14인데 어떻게 때릴 방법이 없나 실수 오예 다행 자 오오오오오오 와아아아아아 겨우.. 겨우군.. 겨우군 쓰게.. 아 아니 아니 나 저기.. 아 저 동체시력 뭐야 무서워 아니 나도 좀 치자 어? 어? 아우 달려드냐 레드가 있는데 그냥 달려오네 2교시 시작이다 아이고 야! 카운트 아닌데 왜 써요 2자단? 오케이 렛츠고 오우씨 위험했네 아 뭐가 쳐? 오우! 2자단이 너무 잘하는데요? 하하하하 오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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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헤? 에헤? 아니 뭐 이렇게 빨라 오호호호! 저기 한번 도와줬다 아이씨! 어허!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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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으로 몰아갈라 했네 방금 레드신 걸려고 몰아넣고 그죠? 오 어떻게 알았어 어흑 어허! eightb 아우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흐헤헤 오줌의자 잘하네 그러니까 왜이렇게 잘하냐 아니 내가 이득인데 왜 개요 아이씨 역시 잊었으면 억울했죠 그죠 아 생각이 많아졌어요 초풍 두방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놓쳐버렸네 와 일어나는데 아하 아하 이격수 바로 성공 아 힘들어 와 이게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하죠 와 너무 쉬워보이는데 구경자 입장에서 아하 졸라 아프네 아 와 형님 이거 아니라 다행이다 오 어떻게 났어 아 아 그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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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내민다 아 죄송해요 끝까지 흘리고 있나 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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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안 잡다 일어났는데 안맞노 반시계 칠거 아니 반시계치다가 점프 나갔노 아 어 뭐야 안돼 안돼 난 갑자기 왜 가만히 있다 아잇 색깔사와 대스 아아 플리즈 남코 플리즈 아 이게 갈리냐 아 저는 이번에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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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